신기루양은 한자 뜻으로 신기는 신비롭고 놀라운을 의미하고 루양은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신기루양은 신비롭고 놀라운 형상이나 모양을 가리킵니다. 이 속담은 놀라운 모습이나 현상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실제로는 허위나 착각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옛날 어느 마을에는 신비한 돌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. 이 돌은 매일 밤에 빛나는데 그 빛이 신기롭고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. 사람들은 이 돌을 보기 위해 밤마다 돌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.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이 돌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는 호기심에 불타 돌 주변으로 달려갔습니다. 그러나 도착해보니 돌은 그 어떤 빛도 내지 않았습니다. 실망한 그는 돌을 둘러보고 있던 중 그의 눈에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. 그것은 바로 달이었습니다. 달의 빛이 돌을 비추면서 그림자가 만들어져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신기루양의 예시는 외부적으로 놀라운 형상이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착각이거나 허위일 수 있으며 이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 사고 방식입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